신재인의 하루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길을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에는요 새빨간 겨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치한이나 강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혹은 이미 잡아먹혀버렸다면 상대에게 간지럼을 태워서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실례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햇살이 가득 비치고 있는 퇴마루에 나갔더니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당에서 새빨간 겨자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방석이 하나 버려진 것처럼 외롭게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하하하하하하 겨자는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마치 하라는 글자를 한 줄로 나란히 늘어놓고 하나하나 차례로 읽어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 나는 그 부분을 대충 살펴보았지만 엄마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까하상 하고 계속 웃을 뿐이었다 이봐 너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지? 엄마는 퇴마루에서 내가 어깨를 주무르러 올 것을 기다리셨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멀리는 못 가셨을 거야 너는 거기 쭉 있었으니까 엄마가 어디로 가셨는지 봤을 거 아냐 바보처럼 웃지만 말고 빨리 가르쳐줘 나도 바쁘다고 하하하하 겨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웃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말을 듣자 겨자는 한층 더 심하게 웃어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나는 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겨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왠지 나도 점점 우스워졌다 나도 모르게 볼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엄마의 혼또이 오까하상 오크차단 오가 너 진짜 엄마를 잡아먹어버린 거야? 나는 웃음을 참으면서 물어보았지만 곧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하고 나도 하라는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웃었다 내가 웃자 겨자는 좀 더 심하게 웃었다 겨자는 글자 그대로 포복 절도하며 웃고 그 부근을 대굴대굴 굴렀다 겨자는 휴휴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땀까지 맺혔다 그런데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겨자는 너무 웃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실룩실룩 거리면서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를 비틀자 입에서 엄마가 툭 튀어나왔다 저런저런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간지럼 태우기를 무척 잘한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듣고 보니 간지럼 태우기가 정말 좋은 호신술이네요 그 밖에 또 의외의 호신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웃음이란 참 좋은 거네요 화가 난 상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